이번 사연은 보태주는 것은 없고 예단은 많이 바라는 시댁과 자기 부모 편드는 예랑에게 시원하게 파혼 선언을 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또라이 집단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을 사귀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하다가 결혼 두 달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스튜디오 촬영 업체가 망해서 업체를 변경하고 신혼여행지에서 재난이 나는 등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혼하지 말라는 힌트였던 것 같네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연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준 예랑을 보고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도 되는지 매일매일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커플은 나이도 좀 있는 데다가 돈을 모아놓지 못한 형편이었어요. 감사하게도 남친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였고 결혼식 비용과 혼수는 반반씩 내기로 얘기가 되었어요. 저는 돈을 벌어서 쓰는데 급급했던 터라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 그나마 가진 돈 조금 있는 거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남친도 모은 돈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였는데 은근 사치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집, 혼수, 장만할 때 좋은 집, 좋은 물건을 고르는데 그 허영심에 놀랐어요. 그렇게 무력이 많은 사람이 돈은 왜 안 모았냐고 했더니 너도 안 모았으면서 사돈 낱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돈 아껴서 적당한 것으로 결정하자고 했더니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외할머니가 키워주시면 되고 우린 맞벌이 할 거라서 대출 몇 억은 빨리 갚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더군요. 아직은 아파트 계약금조차 낼 형편이 안 되니 전셋집에 살면서 차곡차곡 돈 모아서 분양받자고 설득했어요. 그리고 신축 원룸에 주인세대 전셋집을 마련했고 혼수는 최신 모델로 장만했습니다. 남친은 신부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것이라고 제 핑계를 대더라고요. 결국 남친이 바라던 집과 혼수를 마련했기에 당분간은 기분 좋게 지냈어요. 남자 측 가족들도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자고 했고 저희 부모님은 추후 아파트로 이사갈 때 힘을 보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은 사업 때문에 집에 현금이 없는데 점차 나아지는 상황이라 나중에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일이 결정되고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상견례 마치고 예단을 어떻게 할지 남친에게 알아보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간소하게 하자고 하셨다며 예단 예물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남친 쪽 가족 모임이 있었고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친척분들이 저에게 우리 조카랑 살려면 네가 많이 고생하겠다고 하며 제 편을 들어주는 말을 하셨는데 어머님은 네가 무슨 고생을 한다고 그래? 라며 말을 잘라버렸고 저를 보고는 야 너라고 부르시고 저희 친정엄마에게는 너네 엄마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야 너네 엄마는 예단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 너네 엄마 전화번호 알려줘? 내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게? 라고 저희 엄마를 멸시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친에게 야 너라고 부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최대한 부드럽고 예의 갖춰서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막말을 듣고도 다른 친척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분 나쁜 내색을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께 예단은 저희 엄마가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고 어머님이 간소화하자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할지 상한선을 모르겠다.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해야 하지 않겠냐며 처음에 남친에게 들은 예단 간소화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지원해준다는 금액은 1억이고 현재 들어간 빌라는 전세금 2,500만원은 아버님이 내주신 돈이고 나머지 7,500만원은 대출입니다. 남친이 아파트에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에 신축아파트 계약금 프리미엄을 내면서 돈을 다 썼거든요. 신우들은 시어머니께 보석반지 필요 없다고 순금 쌍가락지 가지고 있는 것이 속 편하다고 하면서 예물 금액을 줄여버렸고 패백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본인들은 간소화하면서 저희 집은 제대로 준비하라는 뜻이었나 봅니다. 남친에게 오늘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 때문에 너무 놀랬고 언짢다고 했더니 내일 전화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남친을 만났는데 너희 부모님은 아직 돈을 보탠 것이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따지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저희 나중에 아파트로 이사갈 때 아빠가 1억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물 예단도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해주시려고 했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지칭할 때 너네 엄마라고 한 것도 기분 나빴는데 시댁에서 저를 볼 때 예단 안 하려고 용 쓰는 나쁜 신부로 인식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각자 부모님께 전달하게 되어 결국 집안 싸움으로 확장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하셔서 네가 딸같이 편하게 느껴져서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네가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 말투를 오해하지 않겠다고 했고 남친도 말투가 따뜻한 편이 아닌데 어머님도 저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면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저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저에게 네가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을 것이고 잘한 점이 있다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너네 엄마는 진짜 예단 준비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예단 얼마나 받는지가 가장 중요했나봐요. 저는 분명히 적당한 선에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체근하시는 바람에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전화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남친은 기분 전환하자고 연락을 했지만 오늘은 안 되겠다고 거절하고 다음 날이 되어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남친은 어머님 편이더라고요. 어른이 너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냐 왜 우리 엄마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냐 장모님께 너네 엄마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맞지만 너한테 야라고 하지도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가 부모님과 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예단 문제는 네가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을 해야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 해도 될 거야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니냐고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남친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뒷목 잡고 쓰러져서 시름시름 앓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웠어요. 정말 결혼을 바로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이미 진행 중이라서 큰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밤잠 설치면서 결혼을 엎어야 하는 건지 고민했는데 남친의 아버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자식을 잘못 기른 내 부족이다. 미안하다. 창피하다. 결혼이라는 것은 양 집안이 가족으로 묶이게 되는 것인데 예비 신부는 우리 집안과 격이 맞지 않아 내 아들의 배우자가 되기에 맞지 않으니 이제 그만 여기서 연인관계를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진짜 황당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따지고 한 판 붙은 줄 알겠어요. 저와 제 엄마를 멸시하는 표현을 써서 남친에게 속상하다고 이야기한 것 뿐이었는데 자기 집안은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 집안과 격이 안 맞는다고 결혼을 파토네라고 하죠. 제 나이, 직장, 집안 수준을 보아도 저희 쪽이 훨씬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진짜 진행해도 될지 매일 고민하고 잠 못 잃었는데 남친 아버지가 한 큐에 해결해 주셔서 나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자신의 아들이 제일 잘났다고 보이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조건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남친은 저를 사귀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 없고 식당 가서도 직원에게 함부로 하대하는 남자였어요. 저보다 우리 부모님 재산에 더 관심을 보이는 찌질한 남자였고요. 이제 혼수품과 웨딩, 신혼여행 취소를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나이도 있고 결혼 준비도 마무리 단계이고 지인들에게 청첩장도 다 돌린 상태인데 파혼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남은 제 인생이 더 소중하니 잘 극복해내려고 합니다. 후기입니다. 이 남자와 좋게 끝난 게 아니라 파혼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남친의 아버지에게 카톡을 받은 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다음날 또 카톡이 왔습니다. 부모가 돼서 아들 대학 공부시키고 같은 집에서 생활비 한 푼 받지 않고 데리고 사는데 스스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결혼은 본인이 모은 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요즘 세대들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반반 결혼을 추구한다던데 남자라는 이유로 집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니 예단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어느 나라법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는 결혼을 간소하게 시키려고 했는데 내 아들이 댁보다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빨리 결혼식을 취소하고 위약금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이 카톡을 받고 도저히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오후 반차를 내서 나왔습니다. 어제는 카톡 받고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카톡을 받고 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답장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수씨 부모님께서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셨는지 파악했습니다. 정수씨랑 사귀면서 모은 돈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결혼 얘기가 나오고 집 장만하려고 알아보는데 정수씨가 저희 형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리한 집을 알아보고 다녀서 우리 형편에 이렇게 비싼 집은 가당치도 않다고 몇 번이나 설득을 했어요. 결국 새 빌라에 주인집이 살기로 된 집을 계약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핵심이 된 예단 얘기는 상견례 이전 상견례 자리에서 협의하려면 정수씨가 미리 부모님께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당일에 예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저희 집에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 이후 예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수씨에게 물어봐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정수씨는 부모님이 간소화하자고 하신다고 들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 몇 번 더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다시 여쭤봐달라고 요청했으나 정수씨는 한 번도 부모님께 예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척 모임에서 어머님께 너네 엄마 야 너 라는 표현을 들은 데다가 정수씨에게 예단에 대해 왜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대답해서 어머님 기분을 상하게 했냐는 말을 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예물을 보러 가기 위해 저희 엄마와 정수씨가 통화하면서 엄마가 시계를 맞춰주겠다고 했는데 정수씨가 필요 없다고 극구 사용한 일도 있었고요. 저희 집에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카톡을 받게 되었는지 매우 불쾌하고 결국은 정수씨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집안 어른께서도 화가 나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네요. 파원이라는 아버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오해가 있다면 미안하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카톡이 왔습니다. 정수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부모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고 상의 없이 예단을 간소화하라는 말을 정한 게 문제였네요. 우리의 뜻을 전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네요. 그리고 야 라고 말한 것은 제 아내가 며느리에게 살갑게 대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무시당했다고 말을 하니 제 아내도 머리가 아파서 며칠간 알아 누워 있었답니다. 라고요. 자기 아들은 부모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중간에서 알아서 예단을 간소화시킨 착한 아이고 며느리는 살갑게 야 라고 한마디 했는데 길길이 날뛰는 사나운 여자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남친과 만나기 싫었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아버님이 나에게 더 이상 카톡 보내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제 좋게 끝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친은 헤어지자는 제 대답은 회피하고 바쁜 일이 있다고 급히 나가더니 저희 부모님 사업장에 찾아가서 자기 부모님은 이성적인 분이다 여친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사정했다고 하네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왜 꾸준히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신혼집에 제 침을 찾으러 갔더니 남친이 있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지 뭐예요. 남친에게 네가 이렇게 살이 분별 못하고 부모님께 의지하니까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카톡으로 파혼하라고 나선 것이 아닌가 싶다. 너는 나랑 결혼 준비하면서 도대체 제대로 한 게 뭐냐. 집도 혼수도 현실감각 없이 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해서 정말 곤란했다. 그리고 예단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확인해달라는 내 요구를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간소화해도 될 거라고 말해서 어른들 싸움으로 번져서 결국 우리 결혼이 파톤하게 된 거 아니냐. 라고 쏘아붙였어요. 짐을 싸서 차에 싣고 있는데 남친은 남은 가전은 팔아서 돈으로 부쳐준다고 하더니 우리 진짜 결혼 안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정말 답답하게 왜 이러냐. 네가 보기에 이 결혼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으로 보이냐.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두 번이나 카톡을 보내서 파혼하라고 종용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남친은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빌면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너는 이 상황이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냐고 화를 냈어요. 너네 부모가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하고 네가 우리 부모님께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식구들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사과한다고 우리 사이가 좋아질 리는 없겠지만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화가 난 상태고요. 예단 문제는 오해 생기게 해서 미안하다 다시 협의하자 해서 풀 수 있었는데 카톡으로 파혼하라고 지시하고 아들 감싸기에 급급한 저 집안을 보니 역시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친은 마지막에 저에게 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혼수 비용을 준다고 했지만 진짜 줄지는 미지수네요. 이 가족이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자기네는 교양 있는 척 우출되는 모습을 보면 마무리하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인들에게 파혼했다고 구구절절 말하기도 창피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은가 봅니다. 진흙탕에서 나오신 거 축하드려요. 이번 일로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겼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똥차 갔으니 벤츠 오는 일만 남았네요.